아이고, 뭐요? 거중이겠네. 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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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지 마. 아... 어... 어... 인간미가 풍기네. 아! 어! 어? 으악! 어? 아이고, 엑스레이 찍은 거 한번 볼게요. 보니까 이게 많이 안 좋네요.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었거든요. 하계상으로 가면 완전히 달아서 뭐... 제일 안 좋은 분의 소퇴. 어? 수술을 좀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. 어? 진짜 신기하다. 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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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